아틀란티스 소녀 나인뮤지스 경리, 과면지의 열정과 섹심이 선보인 아틀란티스 소녀 나인뮤지스 경리가 섹시한 아틀란티스 소녀로 변신했다. 한류 매거진 K-Wave M은 최근 경리와 함께 호암 로케이션으로 진행한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현지의 뜨겁고 열정적인 무드와 경리에 섹시하고 자유분방한 매력이 잘 어우러져 한편이 완성도 높은 이미지가 연출됐다. 공개된 화보 석경리는 로즈 패턴의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패션 삭스, 전면 스니크 패턴의 가방을 믹스 매치해 개성 넘치는 스포티 캐주얼룩을 연출했다. 거기에 카메라를 압도하는 도발적인 눈빛이 더해져 카리스마 있는 화보를 완성했다. 또 경리는 레터링 티셔츠에 실버빗 스탱글 스커트를 매치해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선보였으며 매시 소재의 나시 크롭티로 발랄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자아내 시선을 압도했다. K-Wave M 관계자에 따르면 경리는 이날 괌의 뜨거운 겨달의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타이트한 촬영 일정에도 특유의 씩씩함과 위험으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전언이다. 한편 경리는 지난 19일 타이틀곡 기억해로 컴백한 나인 뮤지스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서울 용산구 블루스쿠어 삼성 카드홀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리마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